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봉고 화물차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무슨 화물차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봉고가 새롭게 엔진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한 이슈를 끌었죠 바로 LPG 엔진이 들어간 봉고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어 잠깐만 LPG는 이전에도 있었다가 힘없고 약간 출력 딸려가지고 단종됐던 그런 모델 아니야 근데 왜 다시 가지고 왔어? 사고를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화물차는 어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하고 사람 태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두 명밖에 못하지만 뒤에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딸리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LPG는 힘이 부족해서 단종이 됐었다가 이번에 터보 엔진이 들어간 TLPDI가 새롭게 엔진이 개발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차인지 힘이 진짜 부족한지 직접 타면서 한번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사실 저는 LPG도 아 저랑 인연이 깊기는 해요 제가 옛날에 LPG차 처음 타본 게 군대 있었을 때 타봤거든요 그때 산타모 LPG 모델 타가지고 신세계를 경험을 한 거야 왜냐면 지금 LPG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한 10년 전? 내가 2007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2007년도에는 이 LPG 가격이 더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산타모를 딱 탔는데 가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대장이 야 이거 가스 좀 넣고 와 해서 만 원인가 2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가득 집어넣어놓고 2만 원 죽으면 어떻게 그걸 집어넣냐 휘발유를 가득 집어넣어도 한 6, 7만 원 7, 8만 원 하잖아요 이거 뭔가 약간 옛날에 일진 보면 천 원 주고서는 야 빵이랑 우유 사과 이렇게 좀 강요하잖아 그 느낌인 줄 알고 이거 뭐야 나 삑 뜯는 건가 하고 갔는데 2만 원 넣으니까 완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LPG 최고인데?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LPG 차를 처음 타봐 가지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시동을 딱 걸었는데 안 걸려 시동 거는 것도 오래 걸려 이런 것들도 좀 신세계였고 물론 이게 이제 그 안에 시동을 처음 걸었을 때는 초크밸브 해가지고 막 시동 거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충전서도 많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 LPG 엔진이 새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디젤보다 얼마나 힘이 딸리냐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TLPDI 엔진은 과연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정확히 놓고 따지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터보 LPG 엔진은 새롭게 만든 엔진은 아니에요 예전 한 10년 정도 전인가 그 LF 소나타 당시에 1.4 터보 그 LPG 엔진으로 개발해 놓은 게 있기는 있었어요 사실 이 화물용이랑은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영업용으로 이제 내놓으려고 했었던 엔진이다 보니까 이 화물에는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 만들어 놓은 엔진을 양산하지 않고 단종시켰냐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죠 택시 타시는 분들도 되게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성비와 경제성 그리고 수익성까지 이런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왜 나왔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최근에 디젤 인기가 막 없어지고 유로 6 기준 지금 막 유로 7 막 나온다 하잖아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부랴부랴 디젤을 단종시켰는데 원래는 포토 EV나 봉고 EV로 대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대처가 안 되잖아요 판매도 안 되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 구형 디젤 엔진을 막 중고로 다시 사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거 좀 뭐 없을까? 하다가 친환경 엔진인 LPG 엔진을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기술을 2.5 가솔린 세타 엔진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은 얼마냐? 저희가 지금 가져온 모델은 1.2톤이에요 1톤이 아니에요 1.2톤으로 디젤 모델보다 292만 원이 더 비쌉니다 가격이 좀 올라갔죠 새로운 또 엔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차량 가격은 2,720만 원이에요 디젤보다는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사실 뭐 엔진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편의 기능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전 포토 본 거 하면 편의 기능 다 빠지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편의 기능들도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이 궁금하잖아요 새롭게 나온 2.5 세타 엔진에 LPG 기술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출력은 얼마나 나왔느냐 이 오토와 수동이 있어요 요즘 이제 MZ세대는 수동 잘 운전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오토 같은 경우에는 159마력에 30토크가 나옵니다 디젤과 비교했을 때는 한 26마력 정도가 더 업됐고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133마력에 26.5토크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 야 잠깐만 오토는 159마력이면 그래 26마력 정도 더 높아 근데 수동은 어 왜 마력이 더 낮아지지? 그리고 디젤과 똑같은 마력이 나오지? 왜냐면 그 디젤도 이 수동 모델이 133마력이거든요 뭔가 이상하잖아 같은 엔진인데 수동과 오토의 마력 차이가 난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미션이 받아낼 수 있는 출력과 토크의 허용량이 133마력에 26.5토크가 맥스예요 그게 넘어가면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출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출력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놓은 거죠 요즘 소비자분들 특히 영업용을 운영을 하시는 소비자분들은 되게 좀 민감해요 이런 반응에 포토 EV나 봉고 EV가 약간 좀 붐이 있어서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상 출고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특히나 막 영하권날 쉬면은 주행거리 반토막 나고 물건 적재하면은 맨날 어디 하나 배달 갔다가 바로 또 충전기 물을 흘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TL-PDI 엔진이 들어간 이 모델도 선뜻 구매하기를 꺼려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2톤이잖아요 보통 포토나 봉고는 1톤이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시승차를 1.2톤으로 받아서 1.2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예 똑같진 않거든요 첫 번째로 1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WC몬이 들어가서 봉고가 승차감이 좋지는 않잖아요 영업용 화물차가 그래도 WC몬이 들어가서 그나마 승차감이 좋거든요 1.2톤 같은 경우에는 WC몬이 안 들어가고 리프 판스프링이 들어갑니다 더 잘 보이는 거는 뒤쪽에 보이기는 하는데 판스프링이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니 왜 이게 판스프링이냐 1.2톤 말 그대로 더 많은 무게를 치기 때문에 WC몬이 아니라 판스프링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포토나 봉고는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엔진이 이쪽에 있고 이 밑에 연결해주는 미션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뒤에 구동축이 뒤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재미나게 얘기할 때 뒤쪽 막 포토르기니, 봉고르기니 얘기하는 게 후륜구동이에요 후륜구동 그래서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물건을 적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행 밸런스의 느낌도 많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밑에 보면 방청을 해놨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꼼꼼히 아래까지 뿌려줘야 되는데 약간 좀 군데군데 좀 빈 게 보여요 중앙에만 좀 뿌려주고 끝에는 안 뿌린 느낌이 있거든요 2,700만 원이 넘잖아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근데도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에 대한 상품 가치가 좀 더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한 천만 원대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가성비 생각하면 2000 초반 1000만 후반 막 이랬는데 지금은 2,700까지 가격이 인상되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1.2톤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조금 더 두툼하고 큰 사이즈의 타이어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보면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타이어가 지금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차들은 타이어가 하나인 차들도 있지만 두 개 그러니까 복륜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도 많고 주행하다가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륜 같은 경우에는 한쪽 타이어가 터져도 다른 쪽 타이어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막 아예 그냥 운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는 특히 이게 복륜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톤이랑 1.2톤이랑 이게 이제 4T, 6T 타이어 두께가 나눠지는데 1.2톤 같은 경우에는 6T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 밑에 보면은 여기 도넛 형태로 지금 분배 있죠 분배 이게 지금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원래는 이쪽 끝에 여기에 일자로 가스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도넛 형태로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원래 여기에 뭐 있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잖아 근데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지고 가스 분배가 이 뒤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톤이다 보니까 초장축 조금 더 길어요 쭉 좀 길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1톤 같은 경우에는 28만원인가 평바닥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1.2톤은 평바닥을 할 수 있는 28만원째 옵션이 아예 없습니다 선택이 안 돼요 그것도 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1.2톤까지는 필요 없고 1톤 트럭을 많이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엔진 아 이거 엔진을 보여줘야죠 아니 근데 엔진 보이지 그런데 왜 이거 조소기 문을 열어? 보통 엔진 하면 어때요? 야 이게 본넷 열어가지고 여기 막 보여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워싱 통이 이쪽에 있고 냉각수 통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가 이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압 잭이에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 곳곳 다 다니잖아요 오지도 다 한단 말이에요 오지 갔을 때 타이어 터져가지고 혹시나 차 문제 생기면은 자키를 띄워야 되거든요 자키가 이 앞에 있어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엔진 룸 어디냐? 엔진 룸은 이 안쪽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기한 거죠 자 바로 시트 아래에 엔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접고요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그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고 이걸 위로 올리면 위에 이렇게 걸어주면 오늘의 주인공 TLPDI 엔진이 나옵니다 가솔린 기반 엔진이기 때문에 디젤보다는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좀 작아요 그래서 경비성도 조금 더 편해졌기 때문에 아마 수리할 때 공임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시리우스 기반 엔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리우스 기반 엔진이 아니라 세타3 기반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는 근데 이 엔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리우스 엔진은 이 벨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바깥에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세타3 엔진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벨트 타입이 아니라 체인으로 되어 있고 이 바깥에 커버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우스 엔진 도대체 언제적 엔진이야? 되게 오래된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현대가 원가 절감을 해도 그 시리우스 엔진을 갖다가 넣지는 않겠죠 세타3 엔진을 LPGA에 맞게끔 터보 여기 여기 중에 이게 터보거든요 여기 터보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좀 힘있게 출시를 한 거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자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고 시동 버튼을 눌렀는데 좀 텀이 있죠 이거는 이제 LP차 특성상 약간의 텀이 있기는 한데 지금 봉고를 탔는데 이렇게 소리가 조용하다? 아 이것도 사실 조금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트 자체가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5만원짜리 옵션인데 이전에는 시트가 다 검은색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봉고도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다 야 진짜 옛날이면 상상도 못했을 법한 그런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석이 한 해석이긴 하지만 통풍 시트가 운전석이 들어가요 열선 통풍 다 운전석이 들어갑니다 열선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럼 왜 조호석이 없냐? 조호석은 사실 이 봉고는 많이 안 태우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실 필요 없어서 옵션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 이렇게 이걸 땡기면 3명까지 탈 수가 있어요 옛날 디젤 엔진 때는 이 밑에 엔진이 좀 있고 진동 소음이 시끄러워서 편의성이나 약간 좀 쾌적한 실내 공간이랑 거리 멀었거든요 약간 내연냄새도 나고 진동 소음이 너무 시끄러웠는데 확실히 LPG 엔진이 들어가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워지기는 했네요 저희가 언덕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고 같은 경우 이런 언덕 같은 경우도 많이 갔고 뒤에 묽어온 짐을 많이 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덕에서 힘이 과연 얼마나 반응을 할지 힘이 좀 딸리는지 안 딸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차를 꽤 오래 좀 주행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주행감이 있을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첫 번째 일단은 되게 쾌적해졌어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당연한 거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매연 냄새 아니면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많이 편해졌다 유선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토, 애플카 플레이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놓치는 부분 물론 기사님들도 좋아하는 부분이 오디오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되게 좀 둔탁하고 약간 좀 소리를 들어봐야 잘 안 들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본고가 나오면서 오디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졌죠 물론 85만 원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는 게 아마 가성비로 타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하실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출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은 힘이 세진 거는 맞아요 예전에 그런 LPG 차량들 타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힘이 좋아졌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뒤에 물건을 적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만약에 뒤에 무거운 짐을 1.2톤을 만약에 적재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힘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져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토크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끄럽고 편의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차의 목적이 뭐예요? 이 차가 편안하게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차는 영업용이에요 이 차를 운전을 해서 물건을 적재해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적재했는데 막 힘이 딸려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든지 좀 불편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좀 많이 적재하면 차가 좀 움직임이 둔탁해져가지고 불안한 상황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좀 편안함을 포기하더라도 이 차의 목적인 운송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 TFDI 엔진은 일단은 물건을 안 실었을 때는 확실히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차의 리스폰스 움직임도 답답함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처음에 전기차 나왔을 때 전기차가 초반 움직임이 토크감이 일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포터 EV나 봉고 EV 나왔을 때 화물했던 이유가 이야 이 차가 이렇게 잘나가 반응속도 죽이네 이랬는데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부족해가지고 선호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디젤과 비교하면 어떠냐 디젤보다는 조금 힘이 딸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혹은 운전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거 포토 디젤 조금 많이 몰아봤거든요 그때 비교했을 때는 포토랑 봉고 디젤 같은 경우 전 구간에서 그렇게 힘이 딸린다든지 혹은 의식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터보 LPDI 엔진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중간 중간 변속하거나 약간은 가속했을 때 살짝 그 텀이 조금 유격이 있어요 뭔가 부드럽게 쭉 밀어줘야 되는데 힘이 좀 딸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왜 힘이 딸리냐 얘는 159마리 여기로 디젤 엔진보다 26마리도 높은데 왜 딸리냐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LPG 차들 다 보면 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 압축비 때문이에요 압축비 같은 마력이라도 디젤보다 그리고 가솔림보다 LPG 엔진에 힘이 딸린다라고 느낀 이유가 압축비 때문이죠 보통 이 디젤 같은 경우 압축비가 14대 1, 15대 1 정도 압축비가 나오거든요 피스톤이 그 안에서 폭발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압축의 그 비를 얘기하는 게 압축비거든요 거기다 폭발력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얘가 10.3대 1 정도 나와요 확실히 디젤이랑 가솔림보다 압축비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차만 압축비가 낮냐 그렇진 않아요 LPG 전 모델이 압축비가 낮습니다 왜 압축비가 낮을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차는 뭐예요? LPG 가스잖아요 가스는 폭발했을 때 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압축비를 가솔린과 디젤 정도로 맞추게 된다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압축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덕 올라갔을 때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 디젤보다는 조금 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막 이게 엄청 부족해서 못할 정도다 나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LPG 차량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구매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연비를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 LP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6.4에서 7kg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공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물건을 적재하게 되면 무조건 연비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통 한 4,5 정도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디젤은 얼마나 나오냐 공차 상태에서 8.7에서 9.3 정도 나오거든요 디젤이 근데 물건을 적재하게 되면 디젤도 한 6에서 7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유지비를 그럼 생각을 하면 야 당연히 그럼 디젤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디젤이 더 비싸잖아요 요즘 디젤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리터당 한 1,400원 정도 하고 가스는 리터당 한 1,000원 정도 유지비 측면을 본다면 아무래도 디젤보단 가스가 더 저렴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 정비 비용까지도 가스 차들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유지비 측면에서 확실히 LPG 차가 매력적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봉고 T LPGI 차 시승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디젤 엔진과 비교했을 때 과연 LPG 엔진이 성능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어요 근데 타보고 느낀 거는 힘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실생활에서 주행을 했을 때 물건을 많이 적재하고 이런다고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디젤 엔진이 단종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마냥 디젤보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단점들을 상쇄할 만한 게 유지비가 싸요 도대체 유지비가 뭐가 많이 싼데 아까 네가 얘기했었던 유료비가 가장 크냐? 유료비도 크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신연비, 복합연비만 해도 얘가 6에서 7 나오고 디젤이 8에서 9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한 리터당 2, 3kg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가스는 한 900원에서 1000원이고 디젤은 1300원에서 14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50% 정도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리터당 유지비용은 오히려 LPG가 싼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거 디젤 인젝터 하나가 얼마예요? 한 2, 30만 원 하잖아요 그 고장 나면은 그 비용 다 나가고 그리고 TPF 그 신품 얼마예요? 300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계산하면 LPG가 답이다 게다가 얘는 친환경 엔진이에요 친환경 그래서 아예 접근 방법이 다르다 아 진짜 모든 단점들을 상쇄할 만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 짐도 좀 실어보고 디젤도 좀 비교해보고 싶었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 디젤차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예요 아무래도 영업용이고 하루 만약에 빼면 그날의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하진 못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거 LPG와 디젤 모델 또 비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